벌은 우리에게 꽤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곤충 중 하나입니다. 침이 있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지만 나름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데다 달콤한 꿀을 먹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꿀을 만들어내는 벌을 꿀벌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꽃에 있는 꿀을 삼켜서 보관했다가 집으로 돌아와 뱉는다고 합니다. 벌은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벌집에는 수많은 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벌집을 잘못 건드리면 벌떼가 한꺼번에 몰려와 공격을 하기도 하죠. 벌집은 신기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방이 많기도 하고 특이하게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죠. 벌집의 모양은 왜 육각형일까요? 3개 이상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하는데 선의 개수에 따라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등이 있습니다. 벌집은 층층이 쌓여있기도 하고 꿀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빈 공간 없이 집을 만들어야 하죠. 빈 공간이 없으려면 인접한 꼭지점의 각도의 합이 360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도형 중 빈 공간 없이 규칙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 다각형은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집은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삼각형은 육각형에 비해 면적이 좁아서 많은 꿀을 보관할 수도 없고 벌이 드나들기에 불편합니다. 사각형은 삼각형보다 방이 크긴 하지만 역시 육각형에 비해 면적이 좁고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집으로 만들기 좋은 도형이 아닙니다. 벌집의 모양이 육각형이라면 집을 가장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가장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벌집은 육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육각형으로 집을 만들면 특히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에 대해 버티는 능력이 대단해집니다. 이런 형태를 벌집구조 혹은 허니콤이라고 합니다. 압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비행기나 인공위성을 만들 때 허니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KTX의 경우 불의의 사고에 의해 KTX가 벽에 붙이신다면 기관사는 물론 승객들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만들어놨는데 허니콤을 사용한 덕분에 충격 에너지를 80%까지 흡수한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이런 장점을 벌들이 알고 스스로 육각형 집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엄청난 찬사를 보냈지만 연구를 통해 벌들이 처음 집을 만들 때 모양은 육각형이 아니라 원형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꿀벌의 몸에서는 밀랍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것을 이용해 집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집을 원형으로 만들지만 벌의 체온에 의해 밀랍이 녹아 끈적한 액체가 되고 이것이 저절로 육각형이 되는 것이죠. 비눗방울이 하나만 있을 땐 원형이지만 여러 개가 뭉쳐있으면 모양이 점점 육각형이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진은 벌집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벌집에 연기를 품어 벌들을 내쫓은 뒤 벌집 내부를 확인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새롭게 만들어진 벌집의 모양은 육각형이 아닌 원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벌의 언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만들었는데 육각형이 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원형으로 만든 뒤 육각형이 되게끔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래화를 통해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 달콤한 꿀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 그리고 벌집 구조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는 점 때문에 고마운 곤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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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